1년에 얼마 벌어? 너 차 뭐 가지고 다니냐? 그거였으면 저는 이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죠. 이거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선택한 이유가 행복이죠. 엄청난 행복이죠. 지금 이제 딱 20년째인데 즐겨야 돼요. 현장에 딱 섰을 때 5층 단관에 섰는데 제가 생각했던 5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거기서 물러나느냐 아니면 어떻게 극복을 해보느냐 매트리스가 한 20장이 필요한데 10장뿐이 없어서 내가 이만큼 뛰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때는 한번 절 믿어봐야 돼요. 최대한 맞춰놓겠지만 한번 믿어봐야 돼요. 그리고 뛰어야죠. 그래서 다친 적도 많아요. 지금은 젊었을 때는 5층에 서서 보면 좀 외로웠어요. 지금은 서면 외롭지 않아요. 절대. 이게 제 거기 때문에 제 세상이고 제 인생이고 다른 분들이 보는 게 되게 위험하고 고립되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위에 올라가 있으면 다른 표현이 있는 무한한 행복감 좀 느껴져요. 나만 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직접 와이어를 하고서 한다든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참 두시하게 드는 생각이 외롭다는 거 같아요. 네. 왜냐하면 다들 보고 있으니까 정말 외롭구나. 이건 내가 해내야 되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 안에 섰을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거든요. 네. 그 위에 올라서서 실사인을 받았을 때는 본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모든 건 다 본인이에요. 우리 저 대한민국에 있는 무술 연기자들이어서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감동적인 말씀 끝에 조금 무례할 수는 있겠는데요. 타석에 딱 섰는데 선동렬 선수가 투수예요. 정말 외로워요. 고독하고 선수 시절에 직접 선동렬 선수랑 타석에 제가 섰을 때 마운드에 고 최동근 선배 선동렬 선배가 150km 넘는 걸 던져요. 공에서 막 이상한 소리도 나요. 동열 동열 그래요? 아니 아니요. 휙 휙 정말로 그래요. 그러면 고독하고 그다음에 내가 야구한 것 자체를 후회해요. 선동렬 선배가 0.34초 정도 걸립니다. 1초도 눈 깜짝할 사이도 아니죠. 그 짧은 순간에 이러다 죽는구나. 아내 애들 생각나고요. 부모님한테 잘못했다고 생각 그 짧은 순간에 다 들어요. 정말 그때 고독하고요. 그거랑 많이 다른가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가수들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나요? 저는 마이크 건네받을 때가 제일 싫어요. 내가 이걸 쥐는 순간 나는 뭐가 됐든 나가야 하니까 제가 일본에서 20회 투어를 한 달 반 정도 안 동안 20회를 한 적이 있어요. 일주일에 세 번도 했었고 이 사람이 몸이 힘드니까 마음도 힘들고 어느 순간 그 마이크를 보는데 너무 받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 스물 몇 곡을 두 시간 반 동안 혼자 해야 되니까 허무하면서도 씁쓸하면서도 근데 막상 또 그 마이크를 갖고 어렵게 어렵게 올라가서 듣는 함성 그거에 또 그래 오늘 하루도 해보자 하면 또 어느 순간 즐거워서 제가 정신을 놓고 놀고 있어요. 거기서 정말 고독함과 성취감의 연속인 것 같아요. 연속인 것 같아요. 공연 딱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런... 그리고 또 고독하고 허무하고... 공연 딱 끝나고... 아이차 이쯤에서 좀 한잔하러 씌우고 가야겠니... 위원님 여기 실례지만 여기 지금 보니까 상처가 커다란 상처가 있는데 그게 현역 시절에 교통사고 나서 생긴 상처 그것 때문에 은퇴를 한 거고 엄청난 상처네요 보기에도 지금 보이는 거는 이제 이만큼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삼성라영수 시절인데 야구장은 대구 시내에 있고 경기장은 그다음에 제가 살던 곳은 이제 경산이라는 근데 이제 새벽에 가다가 주차해놓은 차죠. 그러니까 새벽에 세워놓은 차인데 저는 그게 가고 있는 차인 줄 알았어요. 이제 워낙 큰 차다 보니까 제 차가 그 차 밑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